아유! 아유! 오유!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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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야 돼? 어, 일단 가기로 오자 기사 안 가보실까요? 하하하하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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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평강살렁 언니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각나요? 수명이 언니 이거 들고 사주세요 저희 언니가 반바지 수영장 가서 놀자고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니아스 진짜 딱이다 야 진짜 평생 입겠습니다 재영이의 패턴 바지를 찾아왔어요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근데 바지 진짜 예쁘다 나 이거 빨리 회사 갈게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노란색과 빨간색을 좋아하는 지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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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도 아닌데 저희 거창하게 하지마 이거 고우니까 고우씨 고우씨 이번엔 뭐죠 근데? 이번엔 이번엔 뭘까요? 지은이 생일 선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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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생일 파티였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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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오시면 어떡해. 뭐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받아, 지금 받아. 내가 훈수, 서프라이즈 선물이래. 다음에 또 왔거든요. 아, 지금 오시면 어떡해. 아, 지금 오시면 어떡해. 그 씨 마셨어? 마셨죠. 언제 마셨어? 다른 거 마셨어. 근데 이거 뭔가, 이런, 이런. 아, 이래서 예능을. 다 이렇게 하는 거. 한 밥에 TV 연애나 그런 거 같아. 연애가 중에 가요. 내가 리포터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저는 오늘 첫 신 찍고, 이제 숙소가서 뻗었다가, 이제 선배님들의. 아, 정말. 탄력, 탄력을 위해. 응, 비타민을 샀어요. 어, 이게 새우까나 수업 쓴 건 없군요. 제가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아, 진짜? 나는, 내 문제에 있다는 게 너무 많아.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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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 셋! 다른 게 필요해, please. 오늘이 월요일일이? 네. 네. 네, 내 월요일일일. 행복한 월요일. 감사합니다. 이게 내 월요일일일이야. 진짜? 거기가 마리나 베이야? 네. 거기가 거기야? 네. 어, 진짜?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될걸요? 우리 그 건물에서 촬영한 거야? 네, 네, 네. 왜 몰랐어? 저희 되게 유명한 데에서 촬영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거든. 언니 아이유 좋아하시죠? 맞아! 그러면 그쵸죠. 그런 것까지만 모르겠어요. 양띠 언니 데리고 가거든요. 인생샷 남겨드리겠습니다. 양띠 동생 내가 지어줘. 오케이 오케이. 나 살을 되게 잘 찍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요? 진짜요? 내가 되게.. 다 잘하는 편이야. 다. 수영장으로 갑니다. 수영장으로 갑니다. 싱가포르 여기 와서 샹글리아 와서 처음으로 수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안녕? 피자를 시켰고요. 여유롭게 쥬워 Menschen.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뭘 수할지 몰라서 세 가지 돈을 다시 사봤 Elle. 감사합니다. weltations과 함께 transgender한답. 질의 고 leak אה multoid puisque Christopher McNeil 게 tho segregation ISM.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으라고 우와 재밌게 먹는구나 너는 뭐 바꾸려고 할 것도 없이 너무 다 빠져있더라 시원하려면 평양 갈 때는 개구리 자세 아시죠? 자 포인트는 팔이랑 다리랑 다르게 움직여야겠다 팔을 먼저 움직이면 다리가 그 다음이고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면 안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가죠 팔로 갑니다 팔 자 다시 한번 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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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인도를 수영 주시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어디 가시나요? 지금 저는 모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무슨 부지가 유명하다고 하다보는 해서 하하하하 오 귀여워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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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거닐어보는 싱가포르 거리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해보는 게 맞네요. 수영전과 거. 여행 온 기분. 시계니까 계속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초록색이 많네요. 내가 숙뷰, 풀뷰를 좋아하면 돼. 이런 거 사야 돼요, 언니. 하드락초 노란색 티셔츠. 화면 들고 있어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피크같이 생긴 아이디. 귀엽긴 하다, 이거. 귀엽다. 귀엽죠, 이거? 귀엽다. 귀엽다. helping out my experiments and so you kind of Meie. 되게 잘 잡General. 우왕. 귀엽고 banging pun contenu. 귀엽다. 귀엽다. ông이 tapeworm 안 vou m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채팅! 1. 2. 3. 5. 5. 5. 5. 6. 6. 7. 7. 7. 8. 7. 8. 8. 9. 9. 10. 10. OK. OK.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깜짝 놀랐네. 이렇게 빠르게 아니 요즘은 다 너무 어렵잖아요. 노래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롤렛은 어테이션이 좀 더 쉬웅적이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롤랄지? 내가 이거 할 자신이 없어 이거 할 자신이 없어 그냥 정신없이 운해야지 정신없이 지나가면 좋겠어 이건 웃으면서 출 수 있잖아 이 노래는 이게 팬분들한테 그 뭐지? 받은 거야 블랙핑크의 핑크배넌 얘기도 진짜 많았잖아 근데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봤는데 내가 한다고 상당히 소름 끼치는 거야 지금 내게 저 표정을 어떻게 해 그 무대에서 한 번 틀리면 끝나는 거잖아 다시 봤어 컷 할 수 없잖아 컷 컷 이거 아니잖아 이거 카메라가 뜯어 카메라가 뜯어 나의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크고 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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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예뻐! 잠깐 쳐줄래요? 잠깐 쳐줄래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릴렉스 베이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와! 아니! 일을 겁나게 저질러 놨어! 난 모르겠어 어떡해 아씨 어떡해 군만들 하라고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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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